안녕하세요. 쇼개다이터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이때는요. 폐섬용 넥 지지대와 그리고 전용 매트 세트입니다. 넥 지지대와 전용 매트. 얘는요. 우리가 집에서 세팅을 할 때 기타를 놓일 공간이 그렇게 넉넉시가 않아요. 안전하게 바닥에 놓이거나 책상 위에 놓을 수 있는 아주 안전하고 획기적인 편리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가격대는 38,000원이구요. 얘는 굉장히 적당한 크기로 나와있어요. 자, 이거를 사주면 91cm, 거의 1m에서 가로폭 43cm로 적당한 크기구요. 바닥에 깔아주시구요. 기타나, 아니면 모든 현악기, 뭐 푸를라나 벤조, 아니면 만돌린까지 모든 넥이 있는 악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게 좀 저는 되게 특이한데요. 얘는 넥 지지대에요. 어... 뭐... 크레들 큐브라고 하는데요. 여기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 연필꽃이처럼 공구 같은 것들을 수납을 할 수도 있구요. 그리고 이렇게 각도, 각각의 면들의 각도가 다 달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넥의 기울기나, 아니면 바디와의 그런 평평한 정도에 따라서 이걸 돌려가면서 악기에 맞춰서 넥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워크, 크레들 큐브입니다. 그래서 얘는 되게 안전한 특수 재질로 되어 있어요. TPE 소재를 마감재로 사용할게요. 그리고 다섯 가지의 다양한 높이, 그리고 기타는 물론 다른 악기도 할 수 있구요. 모두 피니쉬 타입에 안전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소프트 젤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겉부면이 말랑말랑 되게 안전하게 할 것 같아요. 스크래치가 전혀 안난다는거죠.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. 이런 식으로 넥을 지지해서 플랫을 정리한다거나, 폴리싱을 한다거나, 기타 줄을 감을 때도 굉장히 쉽게 기타를 세팅할 수 있는 세트입니다. 이런 작업용으로 딱 하나 있으면, 집안에 구비해 놓고 악기 관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딱 만들어 놓으면 좀 뿌듯한 그런 느낌도 들겠죠? 뮤직 노매드사에서 나온 셋업용 맥 지지대와 전용 매트 세트!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! 뮤직 노매드사에서 나온 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